제가 네이버에 항상 제 이름을 검색해봐요. 여기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태클 걸렸나 안 걸렸나를 보고 제가 판단하고 영상 피드백을 받고 고치거든요. 근데 이성현을 검색하고 관련 검색으로 다 검색하거든요. 질문에 이런 게 올라오고 깔끔하게 해서 단정해서 좋네요. 이런 머리 스타일 이름 좀 알려주세요. 이 머리 스타일을 알려달래요. 이거는 그냥 이모한테 이모 투블럭 잘라주시고 앞머리 연결해주세요. 이거거든요. 머리 스타일 이름이 딱히 없어. 딱히 이름이 없는데 댓글 보니까 투블럭 바가지 머리 뱅 스타일. 쩔어 나는 그냥 여러분들 이모한테 가가지고 투블럭 바가지 머리 뱅 스타일 해주세요.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머리 스타일 이름은요.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이모 여기 투블럭이요. 대신 앞머리하고 연결해주세요. 이거예요. 투블럭 바가지 머리 뱅 스타일 그런 게 아니라 뭐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지. 아 나 저 이름 처음 들어봐. 난 저 이름 처음 들어봐. 아 연결하는 게 뱅이에요? 몰라요. 이모 여기 투블럭 잘라주시고 이어주세요. 그거였단 말이야.